안녕하세요. 도도다육입니다. 오늘 도도다육은 다육이 주무에서도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 동그란 콩보다 큰 콩같은 그런 아이를 모아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2cm, 3cm 내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. 이 정도 3cm, 4cm를 키우려면 세월을 많이 보내야 이 정도의 크기를 키울 수 있죠. 지금 보이는 아이들이 보면 3cm, 2cm 정도 됩니다. 브루게리 색깔 예쁘죠? 지금 탈피를 살짝 하고 있는데 탈피 안 할 때는 아주 아주 예쁜 자홍색입니다. 이러한 아이 브루게리 예뻐요. 가운데가 뻐럭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여름에 꽃을 피고 진 자리에서 시발씩 올라오는 거예요. 가운데가 뻐럭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여름에 꽃을 피고 진 자리에서 시발씩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런데 부비부비 해주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요. 꽃이 피고 진 자리입니다. 색상이 굉장히 투명하죠? 오래됐어요. 워이 크리클. 칼클리스. 칼클리스죠? 얼굴이 예뻐요. 눈이 너무 예뻐서 보여요. 얼굴이 예뻐요. 칼클리스기 мар gouble테 파고중에 표지하는 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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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